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고민 댓글 이벤트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왔던 질문을 이제 앞으로 1탄, 2탄, 3탄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1탄입니다. 제목은 무엇이든 물어보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중에 가장 많이 일단 빈번하게 나왔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데. 와, 그쵸? 정말 많은 고민이 올라왔죠. 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객관화야.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사실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항상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일단 그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정말 주변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그죠? 그거야. 그거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를 비교해보는 거지. 그 비교야. 남들과의 비교는 그냥 어, 제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딱 그 정도. 그 정도 결심. 그런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착각해서 결국은 공부량이 부족한 거죠. 공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가 결국 안 오른 거예요. 보통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공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공부해. 그럼 나아지겠어요? 아니, 내가 틀리는 걸 공부해야지. 틀리는 걸 공부해야지 모르는데 틀리는 건, 나 이거 아직 할 단계가 아닌가 봐. 두려워. 이런 거야. 그런 데에서 여러분이 자꾸 용기를 내셔야 돼요. 틀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이런 걸 틀리니까 이거 왜 틀리지? 원인이 뭐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찾아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지가 약해. 이런 느낌인 거야. 그거야 그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안 한 거라는 거야. 자기 객관을 해보면. 그거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했어. 나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지 않을 때도 항시 그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내가 못 풀었던 문제. 어? 왜 그게 안 풀리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은 수험생이잖아. 모든 관심사가 공부에 그럴 만한,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시기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 이럴 수 있거든.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야? 당연히. 방향이 문제죠. 수능수학이라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냥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그치? 혹시 수능수학은 문제를 읽는 태도, 거기에 따른 행동이에요. 문제의 표현을 보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적인 것들을 자꾸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꾸 테크닉, 스킬적인 것, 남들이 모르는 어떤 연역적인 사실 이런 것에 치중하는 애들. 그런데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정작 수능수학은 안 나와. 특히 평가원 점수는 더 안 나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요. 적어도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방향은 뭐야? 그렇지. 방향은 확실히 우리가 가장 매뉴얼대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일단 줄일 수는 있게 되죠. 그거 점검해달라는 거. 그렇죠? 그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정말 많은 질문 중이나 3등급 정책이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3등급이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런 친구들이 너무 고민이 많더라고요. 고민 많죠, 당연히. 3등급이면 고민이 많은 시절이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2등급 되고 조금만 더 하면 1등급 돼가지고 내가 드디어 목표를 이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수는 안 올라. 내 마음만 올라. 이런 느낌. 왜 그럴까요? 3등급이라 하면 현재 우리가 원점수로 봤을 때 대량 60점이야. 60점. 60점 전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수능에서 2점짜리가 3개가 나와. 그러면 설마 이걸 틀리진 않겠죠? 3점짜리가 14개가 나와.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40. 볼 수는 뭐야. 이것만 맞춰도 48점이 확보가 돼. 그런데 내가 원점수 60점을 맞는다라는 건 여기에 12점. 즉 4점짜리가 뭐야? 4점짜리 3개 정도를 그래도 풀어서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4점짜리 3개는 대부분이 뭐야? 9번, 10번, 11번 아니면 9번, 10번, 20번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걸 맞으면 일단은 3등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정체가 돼 있는 거야? 당연히. 그 안에서 이 4점짜리 1, 2개 정도를 더 자꾸 맞춰나가야 되는데 2개만 맞아도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고. 그러면 얘기했잖아. 같은 얘기야. 내가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자꾸 자기가 잘 푸는 것만 해. 자기가 잘 푸는 것만 자꾸 풀어. 어.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틀려보고 틀린 거에 대해서 왜 틀릴까를 피드백 해보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읽을 때 나의 태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선생님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비교해보고 발전해 나가셔야 되잖아.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배워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내가 이걸 몰라서 틀렸네. 그걸 자꾸 테크닉, 스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연욕적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야. 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 예를 들어 20번급 문제를 그래도 풀어서 맞춘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12번, 13번, 그치? 어. 21번까지도 연습해야지. 부단히 이 연습 많이 해야지. 이런 문제는 뭐가 다른데 본질은 태도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어. 다만 문제를 풀 때 그 포장의 기술이 좀 더 뭐야. 포장지가 두꺼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포장의 그 기술을 해독하는 건데 그 해독하는, 해야지. 틀리는 문제예요. 틀리는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죠. 그리고 그럴 거야. 얘를 풀어서 맞춰서 간신히 내가 3등급이 됐는데 여기에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야.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개별차가 있을 거야. 똑같은 3등급이에도 개별차가 있을 건데 누구는 얘를 엄청 어렵게 풀어서 간신히 맞춰. 그러니까 얘 풀 시간이 없어. 그래서 결국 체파끼가 도는 거야. 계속.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는 그래도 풀었는데 나머지 문제를 풀어둘 때 틀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인 거죠. 어. 그런데 그 과도기에 대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뭐야? 당연히 그것도 개별차가 있을 텐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려면 부단히 시간제곱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시간제곱 잘 푸는 사람이 어떻게 푸는지 자꾸 봐야죠. 어. 자꾸 보셔야 돼. 그리고 당연히 현 트렌드에 맞는 문제로 엉뚱한 거 말고 수능에 현재 나올 것 같은 주제의 문제로 어.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정리해보면 잘못된 학습 방법이 뭐예요? 뭐야? 보통은 어. 나 이거 못 풀었네. 강의를 보네. 이해는 돼. 강의 보면 당연히 이해는 돼. 이해력은 있거든.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혼자서 다시 풀어보면 안 풀려.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자꾸 뭐야? 뭔가 기억에 의존해. 어. 예전에 이런 거 뭐 어떤 자꾸 기억에 의존한다는 게 뭐예요? 연역적인 어떤 사실을 정리하려고 들어. 수능은 연역적인 사실이 한 10이면 90%가 발견적 자세예요. 어. 기납적 자세야. 그런데 자꾸 거기에 치중하려고 드는 거야. 아니에요. 달라지기로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오로지 교과서에서 배운 교과서적 소재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소재의 정의를 배울 때 교과서에 배웠던 기본 성질 정도.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기억에 의존하는 건 그게 다야. 그리고 전부 다. 문제 있는 표현 보고 하는 거야. 문제 있는 표현 보고 아 내가 이런 표현이 나와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거를 반응해야 돼. 그래야지만 낯선 문제에 강해지고요. 이런 문제를 제한된 시간에 풀게 되는 거야. 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어. 아니 왜 정답이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 왜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낭비를 해.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지. 혼자다 다시 풀 때. 이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강의를 보면 이해가 됐어. 그리고 강의를 멈추고 강의를 봐서 이해를 한 거는 네 거가 아니야. 당신 거가 아닙니다. 이해한 것만으로는 자기 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한 후에 바로 강의 멈추고 스스로 복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내는 걸 반드시 뭐야? 써보셔야 돼. 반드시 써보셔야 돼. 그걸 혼자 쓸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당신 겁니다. 그래야지만 당신 거야. 이거 하셔야 돼. 안 되니까 나 아닌가 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봐. 나 아직 이럴 단계가 아닌가 봐.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해 문제를 해야지. 여러분 공부는 무한하지 않아요. 수능 수학은요. 양이 무한하지 않아. 하나씩 하나씩 헤려해 나가다 보면 언젠간 끝에 다다릅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어요. 희망을 가져. 언제나 우리 수원생은 긍정적 사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부정적 생각이 침투하게 두지 마라. 그렇지? 그런 거야. 그거야.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아니 또 이런 거야. 3등급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틀리니까. 내가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럼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래서 뭐야? 개념을 다시 파. 돌고 돌아. 그러면 보면 다 알아. 아는 거야. 아는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 그래서 뭐야? 처음 생활이 길어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돌아가는 건 이럴 수 있어.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이라서 잊어버릴 수는 있죠. 선생님 갑자기요. 선생님 제가요. 정의가 기억이 안 나. 그럴 수는 있어.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 사전식으로 찾아보는 거야. 내가 배웠는데 정의는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성질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적분이 뭔 줄 알았는데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지 기억이 안 나. 그런 경우에 찾아보기식. 딱 그 정도야. 개념을 찾아보기식으로 하되 다시 개념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3등급이면 그런 정의나 그런 걸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라니까. 그 정도는 아는 거야. 예정도 맞으면 여러분들이 개념이 부족해서 아니라니까. 아는 개념은 아는데 아는 개념을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어떤 태도. 개념을 적용하는 그 태도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개념만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풀어봐야 돼. 문제를 풀어봐야 돼. 부딪혀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건 풀고 어떤 건 어떤 푸는 태도는 모자라서 그런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지. 그거 하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3등급 정체 벗어나는 거. 여러분 한 달만 제대로 해도요. 3등급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고요. 여러분께는 충분한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그치? 그거야. 좋아. 그래서 특징이 그거야. 맨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잘 풀리는 거. 그런 것만 하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대. 착각이야. 착각이야. 자꾸 여러분 도전하고요. 안 풀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단계는 있겠죠 물론. 처음부터 막 갑자기 22만 명 풀 거야. 그거는 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단계별로 그 한계에 자꾸 도전해야 하지만 성적이 뭐합니까? 오른다라는 거야.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여러분. 그쵸? 아니 그냥. 그치? 우리가 지금 이 퀘스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니까. 바뀌어 줄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으니까.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내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그동안 여러분 짧은 인생이잖아. 아직까지는. 그치? 후회 없을 정도로. 나중에 먼 훗날 내가 그때 정말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모든 게 공부에 신경 쓰셔야 되는 거야. 어. 아시겠죠? 책상에 앉아서 멍 때리고 공부를 한답시고 멍 때리고 근데 그건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쵸? 모든 나의 신경이 공부에 예를 들어 수학이라면 수학 개념 수학 문제풀이 하는데 고민하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쵸? 하셔야 돼요. 그쵸?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2탄은 뭐야? 선택과목 학습에 대한 비중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또 고민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2탄에서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1km 1t에서 만나요. 3금 0 T